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시 웅지세무대학교 근처에 갔는데요. 이곳에 닭강정이 상당히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닭강정 포장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바로 파주 통일 닭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저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다른 분 블로그를 보고 알게 된 곳인데요. 이 속초 만석 닭강정보다 더 맛있다는 글을 보고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통일 닭강정 양념 맛으로 포장을 해서 왔고요. 이곳은 대개 파주 탄염면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들 알고 다들 오는지 예약 전화 등 포장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태리 하우스 이곳에서 파주 통일 닭강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내부에도 이렇게 테이블석이 있어서 이곳에서 직접 닭강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 이곳은 닭강정만 있는 게 아니라 치킨이랑 불닭, 양념치킨, 스파게티, 그리고 피자 이 피자까지 또 피자도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상당히 술도 마시거나 식사하러 오기에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파주 통일 닭강정은 현재 영업한 지 한 13년? 13년째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꾸준히 동네에서 사랑받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이 파주 통일 닭강정 양념 맛이랑 그 다음에 이 포테이토 피자 작은 사이즈를 포장해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피자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피자는 이태리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감자가 통감자가 썰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4,000원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가장 작은 스몰 사이즈를 포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토핑이랑 일단 보기에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피자를 보고 나서 다음으로는 이 닭강정. 이 닭강정은 간장 맛이랑 양념 맛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반도 주문 가능하는데요. 양념이 맛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닭강정 양념 맛으로 한 마리 이렇게 포장이 왔습니다.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닭강정 가격은 그냥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닭강정 비주얼은 되게 무난해 보이는 비주얼이고요. 아몬드가 되게 잘 뿌려져 있고 중간중간 고추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게 좀 매콤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냄새도 약간 좀 매콤한 냄새가 나는 편이었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닭강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 닭강정이랑 피자를 오랜만에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는데요. 이날 이게 저희 저녁 식사 메뉴였습니다. 이 치킨무랑 피클은 그냥 무난한 편이었고요. 닭강정부터 일단 자세히 볼 텐데요. 양은 꽤 되는 편이었고 일단 비주얼적 무난해 보였지만 막상 맛을 보니까 되게 매콤한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할 때도 먹고 좀 식었을 때도 이걸 맛을 봤는데요. 되게 겉은 바삭하고 치킨 안 살은 부드러운 게 확실히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한 이틀 지났었나? 이틀 지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틀 지나서 먹었는데도 여전히 바삭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랑 되게 놀라면서 다음에 이곳 또 포장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속초 만석 닭강정만큼 되게 맛있는 파주 통일 닭강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피자도 먹어줬는데요. 피자 사이즈는 좀 큰 걸 주문할 걸 하는 후회가 들긴 했습니다. 사이즈가 좀 워낙 작아 보이긴 했는데요. 일단은 피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좀 맛있게 먹었고요. 피자 이 도우도 나쁘지 않았고 토핑이랑 그 다음에 감자맛 포테이토 피자답게 감자맛도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피자였습니다. 가격 대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닭강정이랑 피자랑 같이 포장해서 먹으면은 좀 궁합 잘 맞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하여튼 이날 또 집사람이 근처 이제 오뎅을 포장해 와서 그냥 영상을 찍는 김에 오뎅도 한번 짧게 리뷰를 하긴 할 텐데요. 일산 그 탄현동에 위치해 있는 새벽길 빨간 오뎅인데요. 이곳은 이 매운 오뎅이랑 이 부산식 쌀떡볶이를 같이 맛볼 수 있어서 종종 포장해서 먹는 그런 곳입니다. 은근 좀 중독성이 있는 곳이고요. 일단은 오뎅 되게 매운 맛이 적당히 좀 매운 맛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콩나물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오뎅 같은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도 되게 큰 쌀떡이어서 되게 쫄깃하게 맛있고 딱 하여튼 아이들이랑 저희 집에서 되게 좀 자주 포장해 먹고 종종 먹는 곳인데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 번쯤 제니스, 일산 탄현 제니스 근처에 있으니까 한 번 가서서 포장해도 먹어도 되게 좋은 곳입니다. 일단 파주 통일 닭강정 우연히 알게 돼서 처음 포장해서 먹었는데요. 확실히 닭강정은 월등하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매콤한 맛이 되게 중독성 있었고 어른들이나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콤한 맛 좋은 사람들이 먹기에 딱 맛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통일 닭강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